남편이 알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각방 쓰는 사이고 그냥 뭐 같은 집만 공유하는 사이가 된지도 오래네요 부부면 부부답게 서로 여행도 다니고 서로 사랑도 나누어야 하는데 권태기가 찾아오면서 노년기에 점차 접어드니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에 불과하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여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제가 지금 묻지마 관광을 떠나고 있네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남편에게 동네 여자들이랑 등산 다녀온다고 집을 나섰답니다 사실 요 며칠 저보다 나이가 두 살 정도 어린 동네 토박이 강여사가 묻지마 관광을 제안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런 거 싫어서 안 가려고 했지만 억지로 아는 사람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 어찌나 재밌던지 안 따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도 세네 번을 갔었다며 이번에는 동네 여자들과 함께 묻지마 관광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강여사가 나보고 자꾸 같이 가자며 요 며칠 얼마나 보채던지 그래서 저도 거의 뭐 반강제 적으로 지금 가다시피 하네요 뭐 솔직히 말하면 반강제는 아니고 어떻게 가는지 몰랐을 뿐이지 묻지마 관광 저 역시도 한 번쯤은 떠나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그곳에 가면 실컷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같은 또래들이니 공감대도 형성될 테고 게다가 이 늙은 나이에도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팍팍팍 드니까 사실 권태기에 접어들은 저에게는 묻지마 관광이 특 표약이라 생각했답니다 늘 마음 한거니 외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는 낙엽까지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이 되니까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허전한지 남편이 있으면 뭐해요? 남편에게 있어 난 그냥 삼시세끼 차려주는 여편내일 뿐인데 그렇게 무료하고 재미없는 일상에서 벗어나 사실 강여사가 묻지마 여행을 제안해서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리하여 이렇듯 드디어 묻지마 관광을 떠나게 됐어요 강여사를 비롯한 동네 여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우리 모두는 들떠있었죠 동네에서 주책맞기로 소문난 금촌인에도 묻지마 여행에 참가했지 뭐예요? 사실 저 여편내 입이 너무 가벼워서 내가 묻지마 여행 다녀온 걸 저 여편내가 우리 남편 귀에 들어가도록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됐지만 뭐 이번에는 자기도 묻지마 여행에 떠나는 만 큰 함부로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답니다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저를 비롯한 동네 여자들이 우르르 버스 안으로 올라 탔죠 그랬더니 웬걸 그 버스 안에 우리 또래 남자들이 앉아있지 않겠어요? 다들 옆자리 하나씩은 비워둔 채 앉아있길래 빈자리에 가서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그래도 인상이 좋고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앉도 싶어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어느덧 버스 맨 끝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한눈에 딱 봐도 학교 교장 선생님 같이 배운 티나면서 젠틀해 보이는 60대 남자가 앉아있지 뭐예요? 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 남자가 마음에 드니 이 남자 옆에 앉아야겠다 생각하고 잠시 실례한다며 짧은 인사를 하고 옆에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내가 앉는 게 불편했는지 갑자기 헛기침을 하네요 아니 내가 싫은 건지 아니면 어색해서 그런 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헛기침을 해대길래 사실 제 마음도 그때부터 편하지 않았답니다 안경도 쓰고 배운 티도 나면서 젠틀해 보이는 이미지답게 뭔가 쑥스러움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뭐랄까 여자에게 다가가 능글스럽게 대하는 남자는 아니라고 할까 솔직히 저도 그런 남자들은 별로거든요 이렇게 신사다우면서 깔끔한 이미지가 좋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누군가 먼저 말을 할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마이크를 잡고 남자 한 명이 말을 시작했답니다 보니까 남자분들 일행 중 한 명 받았어요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 자신들은 등산이나 가봤지 이렇게 여사님들과 함께 떠나는 묻지마 관광은 자신들에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주책덩어리 금촌이네가 갑자기 아니 그럼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뭐예요 그러자 동네 여자들 웃고 난리나고 남자들도 그 말이 웃겼는지 실실 웃더라고요 사회자는 금촌이 여편내에게 그럴 리가 있겠냐며 이 여행은 처음이겠지만 그래도 자기들 또한 남자라고 하면서 아직은 맵다며 여사님들 조심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니까 또 우리 아줌마들 막 웃고 난리나고 정말 분위기가 처음부터 너무나 좋았답니다 어느덧 버스는 달리고 있었고 버스 안에서는 술 따라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 버스통로에 껴서 춤까지 쳐대고 정말 제가 익히 알고 있던 묻지마 관광 그 모습 그 자체였죠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앞에 앉아있던 나랑 동네에서 가장 친하고 그리고 엄청 착하고 순하기로 유명한 영선이네가 저한테 갑자기 모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니 이 여편내는 남편을 정말 무서워하고 누구보다 남편을 좋아하는 걸로 아는 여편내인데 아니 여긴 대체 왜 따라왔는지 조금 이해가 안되더군요 보니까 강여사가 인원수 맞추려고 영선이네도 꼬셔서 데리고 온 듯 싶었어요 아무튼 자리에서 일어난 영선이네가 내 자리로 오더니 언니 미안한데 자리 좀 바꿔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내 파트너 남자 눈치를 보더니 잠깐 나에게 귀 좀 대라고 하면서 귀속말로 속삭이며 말을 하는데 글쎄 자기 옆자리 남자가 은근슬쩍 능글맞게 자기 몸을 살짝살짝만 진다고 말하지 뭐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 정말이냐고 하니까 정말이라면서 부탁이니 언니가 가서 한마디 해주고 자리까지 자기랑 바꿔달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도 이 나이에 마음에 안 들면 다 말하고 사는 성격이라 영선이네 파트너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정도는 할 수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제 자리를 벗어나기 싫었던 건 바로 마음에 들었던 제 옆자리 파트너 때문이랍니다 정말 이 남자가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니 갑작스런 영선이네 때문에 파트너를 바꾸게 생겼으니 뭐 그래도 할 수 없다 생각했죠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영선이네 부탁이기에 할 수 없이 전 자리에서 일어났고 영선이네가 있던 그 자리에 앉았답니다 자리에 앉으니 옆에 앉던 남자가 영선이네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다고 느껴졌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서 제 몸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노려보듯 째려보니까 그 기운이 느껴졌는지 그 사람은 손을 대려던 찰나 눈을 떴고 영선이네가 아닌 제가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냥 가만히 남이 부르는 노래나 듣고 술이나 마시고 있더군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그럼 난 여자로 안 보인다는 거야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남자를 꼬시고 싶단 생각이 문득 들지 뭐예요 아니 영선이네는 여자로 보여서 저렇게 다정하게 스킨십도 했으면서 나는 왜 돌며미 쳐다보듯 딱딱하게 대하는지 정말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제가 옆자리 남자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한 잔 따라 드리냐고 하니까 그러시라고 하면서 술잔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따라주다가 저는 의도적으로 술을 가득 따라서 넘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술이 그 남자 바지까랑이에 잔득 적셔지지 않겠어요? 남자는 놀라서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러길래 저는 당황한 척하면서 어머 이거 어떡하냐며 안되겠다며 내가 바로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그 남자 가랑이 부분을 티슈로 막 닦아주니까 남자가 기분이 이상했나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가랑이 부분을 생판 모르는 여자가 손을 대며 닦아주는 게 어색할 테니까요 그랬더니 남자는 막 어찌할 줄 몰라 하지 뭐예요 저는 닦아주면서 괜찮냐고 물으니 그 남자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괜찮다며 좀 더 닦아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아니 좀 더 닦아달라니 이건 뭔 소리래 라고 말하니 골결 그 남자가 아차한 듯 아니라면서 그만 닦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그 남자는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음단패설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대놓고 음단패설이 아니라 빙빙 돌려가며 그런 거 해봤냐는 둥 그럼 어떠냐는 둥 이렇게 하면 괜찮냐는 둥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뭐 나쁘기보다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정말 얼굴이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외모적으로 끌리는 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재미는 있는 양반이었답니다 아무튼 외모적으로 하나도 안 끌리니 자꾸만 좀 전까지 제 파트너였던 교장 선생님 같은 그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문득 영선이네와 그 남자는 잘 있나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니 이건 뭐야 영선이네 저 여편네 순하기로 유명한 여편네인데 그 교장 같은 남자랑 언제 정분이 난 건지 서로 안주먹여주며 애교 부리면서 그 남자 어깨에 기대는 건 물론 아주 신나고 다정하게 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샘이 나던지 내가 원래 저 남자 파트너였는데 영선이네에게 뺏긴 기분이 들었어요 안되겠다 생각하여 다시 제가 있던 자리로 가서 영선이네에게 말을 했죠 저 남자 손 다 봐줬으니 이제 가도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불쎄 영선이네 이 여편네가 고개를 흔들며 언니 미안한데 자기가 그냥 이 자리 앉으면 안 되냐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 같은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지금 오빠랑도 친해져서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언니가 다시 가라고 하면 어쩌냐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그 교장 선생님 같은 남자에게 안 그래 오빠 오빠도 내가 가는 게 싫지라고 하는데 정말 이 여편네 어찌나 얄미운지 이런 묻지마 여행을 함께 떠나보니 본색이 나온 듯 싶었답니다 동네에 있을 땐 남편밖에 모르고 순하디순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동네 여자들 중에서 영선이네 저 여편네가 제일 여우더군요 그러고 보니 자기 본래 파트너 얼굴이 못생기고 마음에 안 들다 보니 무작정 내 파트너가 마음에 들어서 힘들고 불편한 얼굴로 찾아와 나한테 연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뭐 어쩌겠어요 자리를 안 비켜주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못생긴 파트너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갑자기 누님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님이라니 무슨 말이시냐고 하니까 자기 올해로 55살밖에 안 됐다며 누님 아니시냐고 하길래 뭐 나이는 안 밝혔지만 그래도 내가 누님은 맞다고 했죠 그러더니 이제부터 누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아까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뭐 행동이 귀엽고 재밌어서 외모가 별로라도 노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창 내 파트너와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농담도 주고 받다가 묻지마 관광은 어느새 끝나고 말았죠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고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마치 등산을 다녀온 것 마냥 연기를 했답니다 남편은 등산 갔다던 여편네가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등산 끝나고 내려와서 한 잔 마신 거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냥 넘어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동네가 아주 발칵 뒤집혔답니다 글쎄 동네 여자들이 남편한테 한 대씩 맞고 나온 듯 싶더라고요 보니까 묻지마 여행 떠난 걸 남편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뒤이어 영선인에도 남편한테 쫓기듯 동네로 나왔고 자긴 이제 어떡하냐며 남편이 집 나가라고 했다며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꼬습던지 아주 여우 같은 게 남의 파트너랑 잘도 놀아나더니 꼴 좋다 싶었죠 그런데 이게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에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황소같이 콧바람을 내뿜으며 화가 잔뜩 나 있지 뭐예요 저보고 묻지마 여행 다녀왔냐고 하길래 저는 더 이상 거짓말도 못하고 그냥 가서 나는 동네 여자들 노는 거 구경만 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믿어도 되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럼 이 나이에 다른 남정내랑 뭘 하겠냐며 집구석에도 남편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말을 하니 남편이 순간 화내던 걸 참고서 헛기침을 하지 뭐예요 그렇게 전 모든 걸 무마하고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묻지마 여행 나름 짜릿하고 재밌던데 기회가 되면 남편 몰래 또 가고 싶네요 하지만 이번엔 가벼운 입을 가진 금촌이네 여편네와 여우 같은 영선이네랑은 가고 싶지 않답니다 보니까 동네에 소문 다 퍼뜨린 것도 뻔할 뻔자라고 금촌이 여편네가 분명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